오늘은요 새콤달콤한 텃밭에서 딴 오이하고 또 머이 피클 넣고 또 깻잎 좀 송송 썰어 넣고 또 자색 양파 채 썰어서 넣어서 새콤달콤하게 오이 머이 양파 초무침을 했어요 아주 맛이 좋네요 아주 새콤달콤한게 입에 쫙쫙 붙어요 그리고 상큼한게 오이 향기와 함께 달큰한 양파하고 또 머이가 또 이렇게 체중 조절도 해주고 철분과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머이를 태행성 무릎관절에도 효과가 주는 머이 피클을 함께 넣어서 초무침을 했어요 이렇게 많이 묻혀놔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필요할때마다 접시에 이렇게 담아서 감자 부추전하고 같이 먹으면 감자떡 같아요 이게 감자를 갈아서 부추하고 같이 넣어서 감자 양파를 가는 데다가 부추를 넣어서 절 부친 것하고 같이 초무침에 곁들여 먹으니까 기가 막히네요 맛이 아주 정심 한키로도 좋고 여기다 밥을 곁들여서 이제 호박잎 된장찌개에다 밥 먹으면 아주 좋겠어요 요즘에는 이제 토마토 또 한개 곁들여서 먹고 가지 또 불고기를 하려고 해요 아주 맛있겠죠 오늘 아침 또 이렇게 원푸드지만 이 속에는 저기 오이도 들어가고 자색 양파 또 깻잎 또 머이 피클 다양한 식초, 설탕 소금 약간 이렇게 마늘 여러가지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서 영양받았어도 많고 아주 좋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양파하고 짜투리 양파들 다 이제 농사지에 있고 남은 짜투리 양파를 한 두 대가 나와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갈아서 이렇게 요리에 넣어 먹으면 좋아요 감자만 가르면 뻑뻑하니까 양파를 넣고 같이 갈아서 이렇게 양파하고 감자가 너무 좋은 식품이잖아요 재료가 거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부추 썰어 넣어서 이제 같이 이렇게 비오는 날 이렇게 축축하게 부침개 해서 뜨거워요 감자떡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돼요 아주 아주 맛이 좋고 이렇게 상큼한 오이하고 머이 이렇게 자색 양파 겉조리 식초 무침을 해놨더니 아주 맛이 좋네요 이렇게 큰 스텐 그릇에다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해도 좋아요 아무 때나 어느 음식에나 삶은 감자에 곁들여 먹어도 좋고 부침개 먹어도 좋고 여러 가지 고기 먹을 때도 같이 쌈용으로 같이 먹어도 좋아요 아주 오늘 또 건강이 좋은 먹거리입니다 먹거리입니다